네 반갑습니다 나르다 입니다 아 제가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지금 수업을 할 겁니다 프로세스 에이징은 대충 느낌에서 아시겠죠 그죠 대기를 오랫동안 하는 프로세스에다가 우선순위를 좀 주자 그런데 이 토핑만 놓고 보면 프로세스 에이징이라는 예만 놓고 보면 뭐 공부할 게 딱히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나오면 프로세스 에이징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또 더물다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 에이징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프로세스 에이징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대기하는 프로세스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걸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연장자를 우선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이냐 바로 우선순위가 낮아서 cpu 자원을 할당받지 못하는 상태인 기아 상태 기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에다가 우선순위를 조금 높여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프로세스 에이징은 기본적으로 선점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과 관계 있어요 cpu 스케줄링과 관계 있는게 프로세스 에이징입니다 cpu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하게 되면 다른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 스케줄링에서도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우선순위를 프리올리티를 높여서 처리될 수 있게 해줍니다 개념들을 그려봤어요 프로세스 에이징 개념도 이거 아마 답안지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높이는데 선점과 프리엠티브와 넌 프리엠티브의 비선점 선점과 비선점에서 스타베이션 이거 기아 상태죠 기아 상태 기아 상태가 유발되죠 그러면 에이징을 적용해요 우선순위를 조금 높여줘요 그죠? 프리올리티 증가시키죠 또 돌아요 계속 돌면서 오랫동안 대기한 프로세스에다가 기회를 주는 거죠 CPU 스케줄링에도 설명됐지만 프리엠티브와 넌 프리엠티브 즉 선점과 비선점의 의미는 잠깐 화면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CPU 스케줄링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선점은 프로세스가 교체될 수 있죠 비선점은 그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는 강제 교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로세스 에이징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RN하고 MFQ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비선점 스케줄링하고 선점 스케줄링해서 비선점에서는 HRN이 에이징 기법의 대표적인 거고요 선점에서는 MFQ가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근데 MFQ는 MFQ는 다른 말로 MLFQ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멀티레벨에서 이 레벨이라는 말을 뺐다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MFQ나 MLFQ나 같은 말이고 MQ도 같은 겁니다 요거는 MLQ입니다 MLQ 멀티레벨 Q 다단계 Q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다단계 Q라고 표현해요 요거는 다단계 피드백 Q라고 그래요 피드백의 의미는 다른 Q에 있는 프로세스를 또 다른 Q로 옮길 수 있다 피드백 그런 Q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그림은 CPU 스케줄링의 전반적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을 감소하기 위해서 Shortest Job First라고 하는 비선점 기법을 쓰는데 이 Shortest Job First하고 아주 이름이 유사한 Shortest Remaining Time 요거는 선점 기법이다 Shortest Job First를 선점 기법을 도입하게 되면 SRT가 된다 라운드 로비는 고정된 크기만큼 시간을 강제로 계속 돌아가면서 할 때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Job의 특성을 반영하면 MLQ, MQ가 되고 에이징을 하게 되면 MLFQ가 된다 MFQ가 된다는 거고 비선점에서는 Shortest Job First를 에이징하면 HRN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CPU 스케줄링에서는 요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CPU 스케줄링을 설명할 때도 요 그림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개념도로 비선점 스케줄링에서 프로세스 에이징에 쓰는 게 HRN이라고 그랬죠 HRN은 다른 말로 HRN Highest Response Ratio Next Scheduling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HRN을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HRN이 다른 놈인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공식 구겨워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놈에게 CPU 활당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기시간 즉 대기시간이 분자잖아요 분자 분자 대기시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죠 대기시간 플러스 서비스 받을 시간 나누기 서비스 받을 시간입니다 요거를 또 시험에는 서비스 받을 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버스트 시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만약에 요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표로 나오든 그림으로 나오든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요게 프로세스 3번 요게 프로세스 2번 4번 프로세스 1번입니다 원래는 순서가 프로세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으로 준비상태 Q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과로 보면 요렇게 정렬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기시간하고 버스트 시간 서비스 받을 시간을 전부 다 나열해서 실제 답을 풀 땐 요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가 싹 되겠죠 그리고 요 영역이 바로 HRN으로 구한 영역이 되겠죠 구해보면 공식을 정해서 구해보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됩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12 플러스 3을 3으로 나누죠 그러면 얘는 15니까 그죠 351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HRN 우선순위가 높은 놈에게 즉 대기시간이 긴 프로세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요 맥락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시간에게 높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실행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는 것은 프로세스 1번이 제일 먼저 실행할 거고 그 다음 4번 그 다음 2번 3번 요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실행합니다 그게 비선점으로 처리되느냐 선점으로 처리되냐 이런 것은 요 영역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Q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재배치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HRN은 이렇게 풀이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다 그 다음에 선점 스케줄링에서 MFQ 또는 MLFQ 멀티레벨 피드백 Q 다단계 피드백 Q 다단계 피드백 Q 다단계 피드백 Q입니다 지금 보시면 Q 하나에서는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입니다 즉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서비스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CPU 실행을 하고 CPU 실행 타임이 종료되면 종료되면 그 다음 Q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Q와 Q가 이게 다단계 Q잖아요 Q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Q와 Q, Q 사이에는 Q 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같은 Q인데 어떤 Q는 다른 Q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설정된 Q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늦은 Q에 있는 프로세서 중에 대기시간이 긴 놈을 우선순위가 높은 Q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게 MLFQ 또는 MFQ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 에이징에서 제가 그냥 개념만 알면은 금방 이게 뭐 대단한게 있을까 라고 싶은데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요런 그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CPU 스케줄링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HRN 비선전 방식에서의 HRN 구하는 방법 또 선전 방식의 다단계 피드백큐가 동작되는 방법 여기까지 만약에 2교실에 나오면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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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place 이러nde